그리고 이거 알아요? 여기 올라갈 수 있음 여기 때리러 온 애를 줘 줘야지 3, 2, 1, 9, 6이 시작입니다 A 거점을 수배하십시오 호파라 남았다 어 잠깐 못떠다 이건 재밌겠어 지기지기 했다 어 이거 내꺼 그것도 같이 터졌다 쉬프다 아킬게요 겐지 들어온다 겐지 들어왔다 겐지 들어왔어요 순간이동기 부술라고 했는데 금방 순간이동기 부술라고 했는데 금방 아 우리 순간이동기 부셨다 잘 튀네 잘 튀네 정의가 뒷발쳐 장소다 컷 컷 배치 61점 높게 나온거죠 제가 지금 61점인데 하지만 전 높지 않습니다 절대 위도 위도 허리에 집중해 줘야지 엑셀 오케이 컷 아 저 위도 어 나 뒤진다 한 대 맞았다 한 대 맞았다 어이구 한 대 더 맞으면 죽이다 어이쿠 어 P43 살려줘 어이구 방패로 막았네 어 뭐야 잡았네 파라 에이헤이 아 위도 아 위도 궁켜가지고 아 위도 극혐이네 위도 흠 어 또 이 Africans 안녕 안녕 어이구 컷 겐지 온다 헤드샵 한정 없어요 폭발에 뭐야 겐지 파라 컷 깔끔하게 일라우드 한 분들 못 밀고 안녕 엉덩이 좋다 정수 0 대 0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팀 잘하네 정크랫 특히 장인인데 파라를 잡아 정크랫으로 아 캬하 이게 내가 지금 하루가 지나서 실력이 돌아왔어요 12시가 지났잖아요 12시 이전에는 어제 컨디션이었는데 12시가 지나면서부터 오늘 컨디션으로 바꿔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라게 된거야 지금 이게 그렇네 그러면 내일도 방송 12시까지 해야겠네 그러면 컨디션 유지하면서 얼룩말 어색 휴샃 라이 재명됐어 라인 재명됐어 라인 재명됐어요 이 원주가 없겠나면 다 없애주마 아 쓰이주면 딜러 나온 점 충분한거야 근데 나 딜러 딜 은밖에 안돼 금이 아마 토르비온 일거 같은데 아까 토르비온 계속 살아가지고 딜 많이 박았던걸 기억했는데 아닌가 리퍼인가? 리퍼도 궁 잘 들어왔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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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안 올라가 지는데 원래? 상대 정크래기 있다 올라가 지는데 원래 상대는 날 때릴 래가 없거든 아 있네 쟤냐 다 들어있어 컷 어 이거 더 잘못 설치했다 끝 62점 찍었는가 보네 다시 다시 복구 뭐야 아무도 안봐 아무도 리퍼 안봐 리퍼 아무도 안봐 가고양이야 아 바로 이거죠 여기 설마 안찍히는거 아니겠지? 어 설마 에이 설마 어 어 후 후 후 딱 딱 62점 딱 한치 5초 덥다 딱 62점 딱 버텔 2 2 3 4 5 수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